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참 아직도 이게 속상한 게 이 참 진정이 안 되네요. 이 국힘당 정권은 만만한 게 노무현이라고 지들 불리할 때만 되면 노무현을 끌고 나오는데 이제 좀 그 버릇을 고쳐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SBS입니다. 논뚜렁 시계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놓은 것도 SBS고요. 지금까지 바로잡지 않는 것도 SBS입니다. 잠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가지고 허위 보도를 낸 거 역시도 SBS였습니다. SBS 모 기자가 그런 말을 하죠. 해양수산부 공무원 얘기를 들어서 문재인 때문에 인양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둥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라는 둥 이런 헛소리를 찍찍 갈기는 보도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선거 직전에 터져가지고 다들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 SBS 조국 전 장관 때는 하지도 않은 내일 모레 하게 될 압수수색 자료를 미리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떠버린 놈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이 빨리 퇴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언론사인가요? 우리가 정말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진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핏대 올리다 보니까 세 번째 주제 한다면서 또 두 번째 주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국힘당은 김건희가 절대 존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존재 그게 김건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도 김건희한테 꼼짝 못해 한동운도 김건희한테 꼼짝 못해 그러니 절대 존엄 김건희 맞기는 맞네요. 그러니까 이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따위 좀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저질 이런 걸 보고 저질 정권이라고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주제 진짜로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얘는 군인인지 전쟁 놀이 하다가 뛰어나온 얼라인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돌아가는 사고 수준을 보면 딱 동네 공터에서 전쟁 놀이하고 있는 얼라들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자기가 서바이벌 동호회 뭐 회장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서바이벌 동호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원식 얘기 역시 참 속타고 열불 터지는 얘기입니다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리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졌다. 패전이다. 그 시기가 문제일 따름이다. 미국은 패전을 선언할 시기를 지금 고르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곧바로 종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납니다. 지금 바이든은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지금 끝낼 경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만 끝나면 얼마든지 전쟁을 끝낼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소강 상태입니다. 전선에서 특별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대규모 병력 이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전이 구사되지도 않아요. 소규모 충돌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전쟁은 마무리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땅 그대로 남을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앞으로 더 안 건드리려면 아무리 못해도 우크라이나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유럽과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땅을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겁니다. 당장이라도 내일 모레라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패전으로 끝나는 게 확실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에서 끝날 건지 더 뺏기고 끝날 건지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지원한대. 신혼 시기가. 이게 또라이예요. 우크라이나가 옆집도 아니고 말이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뭘 지원한다고. 지금 그건 또 패전 확정이야. 미국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반대. 여기에 갖다 지원을 해준다고? 미친놈 아니에요? 더 웃기는 거는 우크라이나 지원 운운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발끈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공개 경고를 했어요. 신혼식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러시아 쪽 발언을 보면 우호를 우호적인 관계를 붕괴시키지 말라. 우호관계를 해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그런 발언 뒤에는 자기들도 얼마든지 한국을 무력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뉘앙스에 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북한 북한군이 북한군이 지상공격을 맡고 해군과 공군을 러시아가 맡아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우리 감당 못한다고. 미군이 있어도 감당 못해요. 그거는. 미군은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지만 러시아는 육로로도 올 수 있어요. 바다를 바로 끼고 있다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러시아를 적대시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그럴 지 똥도 못 닦는 것들을? 그런데 그런 헛소리를 신원식이 해버렸어요. 또라이도 아니고 이런 상또라이가 이거는 누구 알맞다. 개똘아이죠. 이런 거 보고. 개똘아이라 그러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그 극우 튈투버들 애들 그 극우 튈투버들 모여가지고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그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하는 얘기나 막하고 있는 겁니다. 붕자자 붕자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지금 러시아를 러시아를 물리치자 러시아 안 물러나면 쳐들어간다 붕자자 붕자 이런 거 똑같아 지금 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예요. 미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계획서를 발견했는데 그 계획서 안에 뭐가 있다? 영토를 탈환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한다라는 내용이 빠졌대요. 우크라이나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목표 장기 목표 이거를 딱 규정해 놓은 이런 관련된 정책 자료집이 나왔는데 이 정책 자료에서 뭘 뺐다고 영토 탈환을 빼버렸다고 러시아한테 배앗긴 영토를 되찾지 않는다. 즉 뭐다? 이선에서 스톱 한다는 얘기죠.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젤렌스키가 난리가 났대잖아. 왜? 지금까지 배앗긴 영토를 되찾자고 하면서 지가 선거운동도 해왔고 서방에 손을 내밀기도 했고 추락하는 자기 지지율을 만회하는 데도 써먹었는데 뭐? 이제는 뭐? 영토 탈환 안 한대. 미국이 안 도와준대.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러시아가 이겼다는 얘기죠. 자 이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수호를 위해 러시아의 뺏긴 영토를 탈환하도록 하는 기존의 목표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진전을 막도록 방어전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다는 구상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부가 이 같은 새 전략을 반영한 우크라이나 지원 10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 영토 탈환 안 한답니다. 그것은 사실상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리 말하자면 러시아가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전쟁은 끝난다는 거죠. 자 추가 영토 탈환을 안 하면 전쟁을 더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계속 싸운 이유가 뭐야?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 잖아. 그런데 빼앗긴 땅을 안 찾는 다는 순간 전쟁은 스톱 이에요. 러시아가 이긴 거라고. 자 물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의사와는 달리 자기들이 마구 그냥 공격을 해버릴 수도 해서 독단적인 작전을 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전쟁 지속 능력을 다 소모했죠.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어. 생산을 할 수도 있나 무기를 가 있나 병력이 있나 없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것은 서방의 지원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지원 이거밖에 없어. 이게 없으면 러시아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니 전쟁 중단은 둘째치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쟁이 스톱이 되잖아.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부터 추가 지원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지금 현재 남은 용토를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더 쳐들어오지만 않기만 반할 뿐인 거죠. 이미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나오신 분 한달전에 나온 신문 보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올여름에 패전할 거래. 이게 작년 12월 17일에 나온 언론 보도니까 약 한달 반 정도 됐네요. 여기서 내년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여름입니다. 올해 7, 8월이면 우크라이나가 패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도와주고 있던 미국이 텅텅 창고가 비어간대.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춘계 대공세를 펼친다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다녔죠. 춘계 대공세를 벌일 거라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러시아를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그래서 러시아가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회랑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회랑지역을 끊어놓을 거다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는 러시아한테 아무런 타격을 못 미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타격이 있을 수도 없었어. 대공세를 하든 먼 공세를 하든 이런 공세는요 조용히 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현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습이에요. 기습. 기습이라는 것은 적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적이 생각하지 못한 장소와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기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뻔히 보이는 장소 그다음에 뻔히 보이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시간만 잘 조절만 했었어도 기습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춘계 대공세라는 이름으로 언제쯤 공격할 거다는 얘기도 엄청 떠들고 다닌 거야. 애시당 쪽 기습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지들이 무기가 있어. 작전이 있어. 장소가 장소가 장소를 바꿀 수 있어. 어째. 못하잖아. 그나마 기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시간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도 지들 입으로 떠버리고 다녔으니 이게 기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현대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습 기동 공세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습을 해외에서 일정한 목표 지점을 점령을 했으면 그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빨리빨리 옮겨가면서 상대방이 적이 대응할 수 없는 시간 적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습 기동입니다. 왜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기습을 딱 해가지고 한 방 팍 매기잖아. 그럼 거기서 끝나요? 아니지. 연이어서 계속 추가 병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다음 공격 목표로 자꾸 옮겨가죠. 미군은 계속 옮겨가. 그게 바로 기동입니다. 계속 다음 공격 목표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추가적인 전과를 확대하고 상대방은 도대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는 거죠. 이게 기습 기동인 겁니다. 나머지는 공세 유지인 거죠. 심지어 수비를 할 때도 방어를 할 때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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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기동 공세 유지가 되면 상대방은 반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괴멸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느냐 기습 기동 공세 유지는 뭘 말하느냐 상대방이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말고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라 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사람은요 전투력이 빨리 소진됩니다. 방어를 하는 쪽은 아무래도 전투력 소진이 적죠. 따라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의 정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습을 해야 되고 하나의 공격목표를 달성했으면 다음 공격목표로 빨리 옮겨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가지고 상대방이 도저히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요율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적들이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자멸하게끔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뭘 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서 돈만 때려박았다. 그러니 망하는 거지. 춘계 대공세는 실패했습니다. 춘계 대공세가 진행되면 엄청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을 하네 이런 개소리를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춘계 대공세가 되면 러시아가 날라간다. 그럼 우리 거기 가서 재건 사업하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거 삼부토건. 그런데 실패했네? 그리고 이 춘계 대공세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속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책을 쓴 클라우제비츠 전쟁 논의라는 책입니다. 전쟁 논의라는 책을 쓴 클라우제비츠 이 클라우제비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의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는 적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절멸시키는 거야. 전멸시키는 거. 근데 그게 쉽나? 별로 안 쉽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적이 전투 의지를 상실하도록 하는 거야.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쵸? 상대방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안 되죠. 자 근데 보통 싸울 의지는 계속 있는데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다? 전투 능력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끝내는 방법으로 적을 파멸시키거나 적의 전투 의지를 파괴시키거나 그게 아니면 전투 능력을 고갈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줍니다. 클라우제비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이미 우크라이나는 끝났다 졌다 항복선언을 안 했을 뿐 종전선언을 안 했을 뿐 졌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 준다고? 지원을 갖다 준다고? 개인적으로 자유세계의 이론으로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참 얘는 아직까지 소련하고 싸우는 줄 아나봐.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인 줄 아나봐. 야 우크라이나도 소련이거든 새끼야. 무식한 새끼 아이고 우크라이나는요 아직도 집권당은 공산당이에요. 자 우크라이나가 초대 대통령이 그 저기 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세바르드 나제라는 사람이에요. 세바르드 나제는요 원래는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소련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을 뿐 여전히 러시아하고 가깝고요.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소련 분위기야. 자유세계의 이론으로서 자유세계? 지금 자유세계가 어디 있는데? 자유세계라는 이런 말 하면 사람들 다 놀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자유세계라는 말이 어디인데? 얘는 아직까지 7,8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빠진 놈이죠. 한마디로 얼빠진 놈. 이런 놈한테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또 사실 한마디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다시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에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극단합니다. 이거는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서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나라의 국방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전쟁 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살아름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 총풍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반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길 바랍니다. 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도 발언이지만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의 반응이죠. 러시아가 외교부 공식 어이구 죄송합니다. 또 나오네. 러시아가 외교적 공식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양국 관계를 붕괴시킬 무모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경고한다. 이런 짓 하지 마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무모하게 지원한다면 양국 관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아니 이런 경고가 나올 수밖에요. 솔직히 저는 러시아가 상당히 톤다운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때 같았으면 더 강한 표현이 나왔을 거고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였으면 더 강력한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보복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보복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원식의 이 발언 자유세계 이론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전면 지원하고 싶다. 개인의견이다. 미친놈. 개인의견 함부로 나불대다가 전쟁 나면 니 개인이 책임질래? 니 혼자 나가서 러시아군 앞에 맨몸으로 한번 맞서 볼래? 아휴 진짜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신원식을 제물로 삼아서 야 신원식 니들 러시아에 보내줄 테니까 니들 알아서 처리해 그러고 전쟁하지 말자 요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환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방국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게 만들거나 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열도록 전쟁을 선포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외환죄입니다. 보통 형법의 표현으로 하자면 전단을 연다 라고 하죠. 전자가 전쟁 전자의 단위 끝단자 입니다. 전선을 연다니까 전쟁을 선포한다 개시한다 이 말인 거죠.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만든다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이유를 만들어주거나 유도를 하거나 핑계거리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외환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를 적대시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전면 지원하고 싶다 라고 말 한다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를 우리의 적국으로 돌리는 우방국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러시아가 한국을 무력 공격하게끔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외환죄에 해당이 됩니다. 외환유치죄 맞습니다. 참 전쟁터에 훈련하다가 지 부하 잡아먹은 놈이 소대장땐지 중대장땐지 팀 스프리트 훈련할 때 지 부하 죽었잖아요. 자 지는 바득바득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오발 사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오발의 원인이 박격포탄 이었는지 아니면 유탄 발사기에서 발달한 유탄 이었는지 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오발 사고가 원인이 됐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훈련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소대장 중대장의 책임입니다. 육사까지 나온 새끼가 병사들을 어떻게 지휘했길래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중대장 때 인가요? 예 중대장 때 군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야외 훈련 나가면 소대장이 뭔가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은 다 중대장이 거의 중대장이 통제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분소대 공방이라든지 각계전투 같은 걸 할 때는 고지전 고지선멸전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병력의 실질적인 지휘권은 중대장 한테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대장의 영어 번역이 캡틴이겠어요. 캡틴 대위가 캡틴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군대 계급이 뭐냐 캡틴이다 대위다 라고 해요. 캡틴 대장 그 다음에 오래된 계급이 뭐냐 제너럴이다 장군 캡틴과 제너럴 이거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즉 현장의 실질적인 실권 지휘권은 제너럴이 갖고 있는 거 아니면 다 캡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세에 부하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놈이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지 아유 무슨 아 참 대한민국 이제 너무 불행해졌습니다. 불안해졌어요. 능력이라고는 짓불도 없는 것들이 약간 망상해져 버려져가지고 자기 과시와 자기만족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데 그 무식해서 용감한 게 신원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월요일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오늘 아까 후원해주신 분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꽤 여러분 되시죠? 하늘을 우러러 님 덴노 우애은 님 비오는 날이면 벼락이 신원식 쫓아다니면서 때리기를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머리 님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난한 창원시 김미나 공천준 놈이 윤한홍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방했던 김미나 의원 이 사람을 공천준 사람이 윤한홍 맞네요 그러니까 공 심은 데 공 나고 파 심은 데 판나고 나쁜 놈 심은 데 나쁜 년이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사랑 님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브이엔 김 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리고 어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은요 아미 님 하고요 변정희 님 이 두 분 계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분노해 주시고 또 제가 열받을 때 함께 화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6천명이 넘는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이런 성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늘 이래저래 어려운 일을 닥치는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방송 못하겠다 지쳐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오늘은 언제쯤 들어오나 오늘은 설마 안 하는 거 아니겠지 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요 기운이 빠졌다가도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